어떤 간증 4.290 설교를 들으신 분을 위해서 축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장차오실의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시미 오늘 이 예배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하는 그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과 범사위에 이 나라 이 민족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중복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두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지어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모두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매매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지어다 부동산 임대가 해결될 지어다 또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지어다 또한 여러가지 부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자녀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이웃 층간소음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고부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어다 또한 모든 이웃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어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문제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손을 얹은 모든 문제를 가진 살아가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무순으로 안수하여 지금 이 시간에 어떤 문제든 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에게 지금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날지다 나살에서 이런 깨끗이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살에 예수님의 명하로니 5장 6부에 있는 모든 암병은 떠나갈지다 나살에서 떠나갈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암이 치유될지다 갑산성암이 치유될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의 후두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근종이 치유될지다 허리드스가 치유될지다 루마체스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고혈압이 치유될지다 고지혈증이 치유될지다 통풍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임팟은 암이 치유될지다 혈액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만성 두통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염이 치유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갑상선 저하증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저혈압이 치유될지다 많은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아레슨 비염이 치유될지다 후두왕이 치유될지다 후두왕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각종 질병이 지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마다 주님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나살로 치유될지다 주님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이 깨끗게 치유될지다 나살로서 깨끗게 치유될지다 예수명을 명하노니 어떠한 질병이 됐든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주님 피부염증이 치유될지다 나살로서 치유될지다 나살로서 기적이 일어나라 예수임으로 기적이 일어나라 예수임으로 기적이 일어나라 나사에서 깨끗게 체험을 받을 지어다 섬유 근종이 치유될 지어다 여러 삶이 치유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가정 사이의 구공을 들으신 설교를 들으신 성도를 위해서 중복의도를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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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